아니 저 초록색깔 뭐를 찾아야지 오빠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형?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숨어서? 우와 대박이다 오빠 다들 뭐 찾고 있나 봐 형 뭐예요? 너도 뭐 찾고 있나 봐? 형 저는 챔피언전에 그때 1등 해가지고 욕심이 없어요 서점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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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들어 있는 의견을 찾아라 힌트 좋아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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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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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그래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? 어? 나도 넌 가지고 있어 내가 오우 Typically 너랑 나랑 두 중의 한 명은 져야해 오우 아 그게 너한테 있는 거야? 응 무슨 너야 하나만 힘들었던 authentic 그랬어? 나 여기nten szyb wn이라니까 미쌤ey 나 깔창이라니까. . 아 아 아 모르니까. 모르고 있었냐? 지금 조선왕조 언니 갔다 왔어? 야, 너네 모르고 있었어 진짜? 진짜 몰랐어. 이걸 몰랐어? 그건 지금 셋이 다 안다는 얘기인데. 자, 지훈은 가방 가방에서 꺼냈고 재석이 형은 초록색 가방에서 꺼냈단 말이야.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나도. 나는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. 초록색 가방에서 꺼냈단 말이야 지금. 야, 알지도 못하면 좀 빠져요. 아니, 나 초록색 가방에서 꺼냈단 말이야. 내가 몇 개 해? 눈이 없다며. 이런 거 꺼냈어 여기서. 여기서 얘기할게. 형, 뭐해? 차는 시간 없어. 지훈 누나면 꼭 잘해.